네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초존면 소재지 인근에 전원별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땅을 사드렸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멋지게 전원주택을 지으셔가지고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존면 동포리 인데요 우선 전원마을 입니다 전원마을에 한 5,6가구가 되나 1,2,3,4,5,6,7,8가구 정도 되겠네 그 안에 운집해 있는 이곳에서 제일 좋은 전원주택 현재 한채 나왔습니다 자 우선 현장 들어가기 전에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고 현장에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 고급 주택이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하고 로드 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은 바로 그곳에서 전원시식을 받습니다 자 드론 영상으로 표정하는 인터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으로 표정하는 인터뷰를 해주세요 어깥아하게 보관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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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뒤쪽에도 넓은 텃밭이 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 텃밭이 햇빛을 많이 못 받아도 오후 늦게까지는 이 텃밭의 햇빛이 항상 가득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 텃밭이 햇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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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꽃들과 꽃들, 꽃들과 꽃들의 햇빛은 꽃들, 꽃들과 꽃들의 햇빛의 햇빛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께서 또 농자재 같은거 넣어두는 창고입니다 여기가 문이 장기 있는데 좀 이따 열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요는 봉숭아 봉숭아하고 앞에 흑기야로 해가지고 테두리 해놨다 꼼꼼하게 해 두셨다 코스모스 국화 요거는 장약 자 현관으로 들어갈게요 완전히 요는 보통 보면은 이제 전화주택 업자분들이 지면은 앞에 이제 방부목으로 테라스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평생 사실려고 앞에 대리석으로 지금 테라스를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뭐 광장이다 광장 온 식구 다 오셔가 놀아도 되겠다 이게 테이블도 이렇게 있구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부목 공사는 얼마 안하는데 이 대리석 완전히 그 밑에 철근 콘크리트 쳐가지고 대리석이 편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정도로 넓다는 거 알고 계시고 차고에 와서 이쪽으로 은잉을 달든지 넥상을 달든지 달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앞에 여기는 좀 달아내가지고 요 공간을 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대문이 문이 묵지하이 막 그렇다 돌아가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하나는 이 거울로 있네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제가 김광규입니다 자 돌았습니다 불을 좀 켜이소 네 불 좀 켜주이소 사모님 자 돌아가 바로 우측편에 요렇게 작은 작도 하나다 이 집이 웅컹 넓기 때문에 작은 방이지만은 완전히 보통 집에 큰 방만 합니다 이게 자 우리 사장님께서 이 커텐 블라인드 그다음에 북박이장 다 데리고 간답니다 뒤에 오시는 분은 짜달실이 미모델이냐 그런 말 안 꺼내도 되겠습니다 바로 입주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청소업체에 바로 소독만 한번 하고 들어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실 화장실입니다 아따 넓다 자 그 저 대지평수하고 건물평수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성분들이 좋아할만한 안에 이제 꽃동어 같은거 이런거 굽으면은 아무래도 집안에 냄새가 배우니까 사모님께서 야외 이렇게 그 가스렌지하고 생선 굽는데 뭐 삼겹살이라든지 요런거 굽는 공간으로 희한하네요 자 요렇게 요런 작은 공간이 있다 그리고 싱크대 여기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쿱첸 인덕션 그리고 이제 요새 트렌드가 상부장을 많이 안하는데 여기도 상부장 안했습니다 자 일자형, 싱일자형으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드 식탁에 개수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렌지입니다 요거는 닛나인 전기렌지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전기렌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개수대도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자 이게 무엇보다도 제가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보통 우리 전원주택 보통 잘 짓는 사람들은 6m 20 정도 높이로 해가 건물 짓는데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는 건물 높이가 6m 70까지 높이로 건물을 덩그라이 지은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m 70입니다 그 정도로 주택을 높게 공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천장에 보면은 희농기로 한옥풍의 어떤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천정으로 벽체 또 천정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에 햇빛 잘 들어오시라고 저렇게 작은 창도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커텐 브라인드 이거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벽에는 타이루 타이루로 벽체 마감했는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거실하고 주방 위의 천정에는 지금 보면은 희농기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유럽풍의 상드릴라도 설치되어 있구요 자 그 다음 다용도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분들이 나중에 빨래라든지 이런거 이런 공간으로 빨레트로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넓지가 여기 뭐 넓지가 좋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안에 다용도실이 두개 있고 바깥에 바깥에 창고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받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큰 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와 엄청 넓다 지금 그 생각보다 이게 제가 최근에 받는 집중에서 안방이 이렇게 큰건 처음입니다 우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안방이 이 북박이장도 최고급으로 메이커 보다도 더 수재로 해서 이걸 설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커 보다도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주하는 집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주말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뭐 큰 살림은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주말 좀 쉼터로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짐도 가고도 많이 없어요 자 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안방하고 요 화장실 사이에 파운더룸 파운더룸도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안방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사장님 자랑할 거 없습니까? 사장님 자랑할 거 자랑할 거요? 예 한마디 하이소 바닥 그치 바닥 바닥에 그 동판을 전체적으로 다 깔았기 때문에 아주 골고루 다 따뜻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하면은 다만 따뜻따뜻해요 완전 따뜻따뜻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소비자분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장님께서 이 바닥에 보일러 깔 때 보통 보면 pvc 파이프를 까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동파이프로 보일러 라인을 깔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몇 년 안됐습니다 이게 2018년도 10월달에 중공을 맡았기 때문에 2년도 채 안됐지 올 10월달 돼야 2년이 되겠네 2년 안되는 집이기 때문에 새집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업체에 소독방 한번 하고 바로 입주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거 컨트롤러입니다 자 이거 컨트롤러입니다 야 거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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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이나 거실이나 거실이 크게 비슷해 보이는데 보니까 자 금액은 사장님 돈 들어간 거 그대로 지금 매물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또 마음에 들면 또 사장님이 앉아가지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고급 전원주택 최고급 자재로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평생 살려고 집을 지으셨는데 사모님께서 또 이것저것 가꾸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파시고 좀 넓은 곳으로 저 땅을 마련해서 집을 또 멋지게 한번 집어보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 눈물을 머금고 진짜 고급 주택을 평생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매물로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 신경써서 한번 봐주시고요 안방이 무엇보다 더 넓습니다 정말로 넓다 8m 8m 자 밖에 나가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방송 마칠거 합니다 아이고 이 중간문도 완전 한옥풍으로 이래 했네 이쁘다 이야 이야 로링하게 없네 부드럽게 딱 잠기네 부드럽게 오 좋다 자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요 인근에 전원주택이 한채 두채 세채 넷채 다섯 여섯 일곱 여덟채 요 아홉 요까지 아홉채 정도 요 운집해 있는 전원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곳에서 남김천 IC 까지는 한 10분 15분 만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구요 그리고 성주 읍내 까지는 10분 대구 성서계대 기준 하면은 뭐 한 35분에서 한 40분 40분 까지는 안걸리고 한 35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성서계대 야 이게 앞에 집 앞에 테라스가 넓으면 좋다 대리석 테라스이기 때문에 공사물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겠습니다 그리고 손수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 집이라서 뒤에 도는 사람은 뭐 짜달실리 뒷돈 들어갈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고급 전원주택 현장 방송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구요 제가 또 사무실 가서 또 공부상 면적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모님께서 하단을 갖다가 얼마나 이쁘게 꾸미나시는지 한 번 더 빗줄게요 근데 이게 무슨 꽃인지 억시로 이쁘다 이거 진짜 낫죠 예 예 우리 사장님께서 외관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집 안을 보고 싶으시면 미리 2,3일 전이나 하루 전날이라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꽃이 특이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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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반듯합니다 땅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참회하우스 제가 오늘 초전면 소재지를 거쳐 가지고 김천가는 방향으로 올라와 가지고 바로 이 방향으로 가면 바로 김천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바로 쭉 돌아와가지고 우회전해서 바로 현장주택까지 쇽 돌아왔습니다. 여성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본 집까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가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구요. 현장사진은 여기 보면은 뒤쪽으로는 보면은 정말 참외하우스입니다. 여름철에는 열기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풍광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구요. 접근성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만 좋다 그리고 자재도 종굴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재는 종굴 썼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에 자재는 종굴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고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에 현장방송에서 사장님께서 보니까 화단에 화단에 지금 호박돌을 하나씩 하나씩 박아가지고 주택 앞에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호박돌로 조경석으로 지금 화단을 잘 꾸며놨는데요. 돌값이 너무 무시하게 들어갔답니다. 그 정도로 신경써서 집을 지은 거라서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조금은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집이 일반 집뿌라는 높이가 상당합니다. 일반 집들은 5m 30m 6m 20m 이랬는데 오늘 우리 권사장님께서는 6m 70m으로 건물을 높게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실천장 공호가 아주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름이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아까도 우리 권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PVC 파이프로 보일러 라인을 깔았는 게 아니고 통파이프로 보일러 라인을 깔았답니다. 그래서 10분 15분만 보일러 돌리면 집안이 훈훈하답니다. 그 정도로 난방이 아주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신경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골에 기계하시고요. 카카오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주읍에서 여기 이제 지방도로를 타고 여기 앉아서 성주군청이잖아요. 북쪽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초전면 소재지 지나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성주읍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된다. 본 집에서 장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초전면에 오시면 됩니다. 초전면에 여기서 지금 집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오면 초전면에는 약 한 5분만, 5분 안 와도 됩니다. 5분만에 오면은 초전에는 우리 성주군에서는 제일 큰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굳이 성주읍래까지 안 나와도 5분 안에 대형 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장복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고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좌양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집은 보면은 정남량입니다. 6시 방향이 정남량이고 하숭이 햇빛이 깽깽한 그런 양지반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남량입니다. 우리 집은 오늘 소개할 매물은 정남량이고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 방향으로 가면 김천 가는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초전면 성주읍래로 가는 방향이고 여기에서 제가 좌회전을 해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제가 오늘 전원지 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435-5번지입니다. 5번지고 자 자 자, 지목이 돼지고요. 지목이 돼지입니다. 그리고 돼지 면적이 6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8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유 제한지역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건축물 정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정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돼지가 600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이 110-2제곱미터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약 33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평이고 허가일자는 2015년도 5월 22일날 허가일자 착공은 1년 뒤에 2016년도 4월 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2018년도 10월 29일날 건물 완공했다. 이렇게 지금 공부상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 건물 구조는 경량철골 벽돌 구조입니다. 경량철골 벽돌 구조에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징크 아닙니다.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량철골 요새는 벽체가 150티 이상에다가 벽돌까지 싸면 약 두께가 260티나 300티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요새 건축법이 강화돼서 지붕은 260티 이상 써야지 허가를 중고 맡아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벽체가 많이 두꺼워져서 난방이라든지 단냉 단란열 요런게 잘 되기 때문에 집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집보다는 경량철골 판넬 구조에 벽돌 쌓아가지고 요런 주택들이 잘 팔리고 인기가 많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좋은건 아닙니다. 요새 갱량철골하고 벽돌로 쌓아올린 집이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팔아보니까 그게 집이 잘 팔려요. 자 그렇고 진짜 편집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편집도 잘 팔아놓은 것 같아요. 오늘 매물이 4 초정면 동토리 435-5 입니다. 정사각형에 반듯합니다. 자 우리 저 땅 길이를 한번 재어볼까요? 6m 도로 6m 도로 약 30m 접혀있고요. 폭은 19m 요거는 30m 그렇습니다. 6m 도로 30m 31m 정도 접혀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거 435-9 이 도로 이게 누구 거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는 항상 제일 안에 걸 먼저 허가 하나 받아놓고 1번 보이시죠? 요거 하나 받아놓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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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정말에서 435-9 이거는 성주군 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글을 보여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터넷으로 경북 경북 군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풀이 맞죠? 435-9 맞죠? 9번지고 도로 기목이 도로 지켜있잖아요. 488 대원 여기 성주가 누구냐 성주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성주군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향후 미도로니 내도로니 그런 불상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도 성주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집은 상하수도가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오페수시설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없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적편집도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도로 됐잖아요. 그죠? 도로는 성주군 땅이다. 주위의 정확한 지적경계를 한번 봅시다. 직사각형 반듯한 땅이잖아요. 그죠? 반듯하고 한번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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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집은 정남향입니다. 6시방향 보고 바라보고 있는 정남향 집이고 아주 따뜻합니다. 표정이 햇살을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김청 가는 김청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성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슉 고린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께요. 여성 운전자분들도 우리집까지 슉슉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도로망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 단점은 집 뒤로 하우스가 너무 많으니까 열기가 상당하리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오늘 초전면 동포리 전원주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설명이 사장님보다 미흡할 수도 있으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우리 사장님하고 만나서 또 설명을 같이 듣자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사장님 만나서 다시 또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혹시나 이 집이 마음에 들거나 하면 미리 하루 전날이나 며칠 전에 전화 주시면 사장님이 외관계시니까 같이 시간 맞춰서 같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수상이었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뇌물 좋은 거 또 서비에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부동산 꿀팁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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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